이번 주 주간배구에서 선정한 MVP는 한국전력의 절대적인 에이스 서재덕 선수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펼쳐졌던 우리카드와의 경기가 끝난 뒤에 서재덕 선수는 후회없이 공을 짜렸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서재덕 선수는 한국전력에서 외국인 선수 없이 외국인 선수 역할을 해내며 많은 팬들의 응원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특유의 오픈 공격과 시원시원한 후위 공격을 시즌 내내 상대카드에 꽂히면서 현재 덕점부분 전체 7위이자 국내 선수 중에 가장 많은 덕점을 구독 중이고요. 몸을 아끼지 않는 플레이로 비거 부분에서도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최근 상위팀들을 상대로 팽팽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전력가 캡틴 서재덕 선수 시즌 마지막까지 멋진 모습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